무슨 탑스리? 무슨 탑스리에요? 어... 디자이너가 뽑은 탑스리랑요. 이건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는 탑스리랑 그 다음에 오늘 탑구존에서 제일 인기많은 탑스리 한 번에 여섯 개? 세 개 세 개 나눠서 촬영해요 아 그니까 촬영... 영상이 몇 개 나와야 돼요? 인생은 하나로... 하나로? 금방 설명 길지 않죠? 네, 길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거 앉아주세요 디자이너 분은 거기 앉으시면 되고 사이 좀 해줄게요 사이 좀 해줄게요 사이 좀 해줄게요 그냥 옆에다 쌓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기 나쁘는 거 아니어서 맞아요, 이게 개별로 랜덤으로 가는 거라서 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도 좋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붙이면 귀엽지 않나요? 딱이죠?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진짜 이렇게 쓰고 있다면서요 여기 보이시나요? 생각보다 스티커 질도 좋아서 네 잘 안 떨어지고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책상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요 맞아요 아주 귀엽지 않나요? 맞춤형 케이스예요 네 오늘 귀여워요 이렇게 케이스 붙여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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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ciu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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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